안녕하세요. 겔성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2월 모의고사 2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uthor, 작가인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the favor, favor는 우화죠. 무슨 우화냐 하면 great saint, 위대한 성자가 되겠어요. 위대한 성인, saint는 성인, 성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성자에 관한 이것에 관한 우화를 말합니다. 이 saint가 누구냐 하면 who would lead his followers in meditation. 자신의 추종자들, 신도들을 meditation 명상으로 이끄는 사람이래요. just as가 나왔죠. 뭐뭐 할 때, 딱 뭐뭐 할 때, 막 뭐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follower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이 zen moment는 선의 순간,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의 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이제 완전한 선의 순간으로 drop into는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때, they would be disrupted. 그들은 방해받곤 했어요. 이 고양이한테. 어떤 고양이냐 하면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meowing and bothering anyone. meowing 이라는 것은 야옹거리는 거죠. 하는 것과 야옹거리면서, 그리고 bothering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괴롭히면서 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meowing and bothering. 여기서는 as he or she 이거는 이제 고양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as he or she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사원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야옹야옹거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는요. came of with. 이거는 뭐뭇을 생각해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단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는데 he began to tie the cat to a pole.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기 시작했어요. 이 명상 세션 동안에. 이 해결책은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 발전을 했다. 의식이 뭐냐 하면 OO은 설명해주는 거예요.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and melt a second. 그러니까 이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해라. 이러는 거죠. 이게 의식화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고양이가 결국에는 자연적인 이유로 죽었을 때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고양이가 죽으면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다.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to 하면 원래는 이제 뭐뭐 하기로 되어있다. 이런 뜻인데 약간 should 의 느낌도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추종자들의 신도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이거죠. How could they possibly mediate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이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지 않고도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고양이를 묶은 다음에 명상을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고양이가 죽으면 종교적으로도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묶는 것도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이야기는요 보여줍니다. What I call invisible rules 여기는 이렇게 외워 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What I call 다음에 What 주어 call 다음에 A가 나오면 A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라고 부르는 것 이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That 안 돼요. That 안 되고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나는 부른다. 무엇무엇 이게 빠져있어요. 무엇무엇을 invisible rule 이렇게 되니까 콜이 오형식이잖아요. 오형식으로 쓰인 거거든요. 원래는 콜 A B가 돼서 A를 B로 부르다. 이건데 A가 빠져있는 거예요. A를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왓이 하고 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These are habits. 이것은 습관이며 행동이다. 어떤 습관이며 행동이냐 하면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s Rigidify라고 하는 것은 굳게 하다. 굳히다 이런 뜻이에요. 굳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어지다 라는 자동서를 쓰였네요. Have rigidified into rules니까 규칙으로 굳어진 근데 불필요하게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규칙으로 굳어진 행동과 습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록 written rule 쓰여진 규칙들은 Can be resistant to change 변화에 저항적일 수 있겠으나 Invisible ones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Are more stubborn 좀 더 완고하다. They are the silent killers 그것들은 침묵의 살인자이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애매한 문장이긴 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Invisible rules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Invisible rules 얘네들은 Silent killer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아야 될 것 같아. Invisible rules가 Silent killer다. 왜냐하면 너무 stubborn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 쓰여진 거면 아예 써져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냐 좀 바꾸자 라고 변화에 저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약간 이 안목적인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안목적인 것은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고양이를 묵는 것이 규칙은 딱 되지 않았지만 리추얼처럼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고양이가 죽으면 종교적으로 안 좋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를 기둥에 묶지 않고 그들이 명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굳어져 버려가지고 오케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이런 느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업법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뭐 이 정도 여기 분석으로 나온 거 이 부분 이 정도가 좀 업법상은 어렵고 나머지는 약간 단어 위주로 내용과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igidify 이런 것도 많이 안 나온 단어고 결국에는 뭐 이런 얘기 단어 중요하니까 단어 좀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21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